오늘 저는 남성들이 빨간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윗 586 꼰대틀딱들은 젊은 남성들에게 남성의 한 명으로 욕 좀 먹어라 그게 뭐 그리 억울하냐 쪼다드라 라는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보여주며 남성들은 여성들의 노예로 살아가라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스윗 586 꼰대틀딱 때문에 우리 여성들은 모든 업무에서 제외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제설 안엔 내 골목사진 인증 올렸다 라는 식으로 전국에 눈이 내린 가운데 제설이 안 되었다고 불평불만을 내놓으며 오늘 왜 이렇게 제설이 안 된 거냐 개판이다. 군캉스 간 한남들 뭐하냐 제설 안하고 칵시 같은 말이나 하면서 제설 해달라고 당연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군인들에게 제설을 맡겨놓은 것도 아닐 건데 우리 여성들은 아사는 제설 안하나 시발 아침 지각해서 지금까지 일했다. 한남들 처자지 말고 제설이나 시키지야 개빡쳐 짜증난다. 한국 남자들 제기하기 전에 제설에 크크. 의무적으로 한남들은 눈 오는 날 잠자면 사형시키게 해야 함 나도 오늘 버스 막혀서 죽을 뻔. 이라는 댓글을 쓰면서 우리 여성들은 재난이 닥쳤을 때 남자들 탓을 하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스윗 586 꼰대들이 남성의 한 명으로 제설 못했으니 욕 좀 먹어라 쫓아들아라고 말했겠지만 우리 젊은 남성들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제설은 남직원만 소집하고 여직원은 합핵 부서별 배부만 하네 진짜 현타 온다. 라는 소리를 마음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공론화 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 와중에 우리 한녀께서는 여자는 애 낳아주니까 제설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남성들의 출산율 일침폭격에 아가리를 여물게 되었고 이런 거 하나하나에 혐오하고 징징대고 그러면 인생 대체 어떻게 살아? 진짜 불행하고 스트레스 가득하겠다. 라고 말하며 저런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걸 아예 막기 위해 여성 제설을 운운하는 건 혐오라고 말하지만 우리 남성들은 화끈하게 눈이나 치워라고 여성들에게 응수를 해버리죠. 지금 올라오는 제설건만 봐도 기업에서 여자 안 뽑는 이유는 너무 당연함. 당직도 안서 힘든 일도 아내 지방 발령도 안가 출장도 가기 싫어 주말 출근 야근도 안해. 뭐만 하면 말꼴이 무너져서 성추행이니 직장 내 괴롭힘이니 신고만 하고 기업에서 여자 뽑고 싶겠음. 같은 돈이면 남자 뽑지 여자 뽑겠냐 라는 말을 하면서 여성들에게 강력한 일침을 날려버리죠. 과거 같았으면 우리 한녀들이 말하는 의무적으로 한 남들은 눈 오는 날 잠자면 사형시키게 해야 함 나도 오늘 버스 막혀서 죽을 뻔 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적지 않은 남자들이 공감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딴 여자들에게 공감하고 편들어주는 건 스윗 586 틀딱 꼰대들밖에 없고 깨어있는 남성들은 모두 빨간약을 섭취가 완료된 상태라서 여성들의 징징거리는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죠. 어찌 보면 여성들이 원하고 원해왔던 양성평등이란 가치는 남성들이 더 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월급을 쳐봤는데 한녀는 핫팩만 나눠주고 남자들은 나가서 지의뱅이 눈치우는 게 말이 됩니까? 여자도 지의뱅이 칠 수 있으니까 여자도 삽들고 밖에 나가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여자들은 아주 대놓고 제설작업 하고 싶다 근데 5분 뒤에 퇴근이라 남자들만 제설해야 하네 아쉬워라 라는 말을 하면서 제설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좋아하고 있으며 손이 부족한데 제설작업 도와줘요 라는 상황극에 대해서 지금 회사에서 똥 싸는 월급도 둥루팡짓 하느라 못 가요 라는 말이나 하는 게 우리 한국 여성들이죠. 부디 수많은 남성들이 쪼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윗 586 틀딱들이 자신의 딸을 팔아치우기 위해 중고차 딜러 마냥 여자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쪼다라 욕하지만 여러분은 그 중고차 딜러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남성들이 빨간약을 많이 많이 먹길 바라며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같은 돈이면 남자 뽑지 여자 뽑겠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